가락시장이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30일부터 3일간 휴장합니다. 이에 따라 청과시장의 경우 채소부류는 오는 29일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다음 달 4일 저녁부터 다시 경매를 시작합니다. 수산시장에선 선어와 폐류부류가 30일 아침까지 경매를 열고 다음 달 4일 저녁부터 경매를 재개합니다. 휴장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휴장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